안녕하세요 꾸미에 사는 사람들 구사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짜장면 한그릇 가격이면 입주가 가능한 원룸 구경왔습니다 보증금 100, 월세, 관리비 포함 월 15만원 방문한 날 비가 오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방과 베란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상당히 좋았고 방 크기 또한 꾸미 원룸 대비 1.5배 정도 넓었습니다 풀옵션에 철제 책상까지 주방은 커튼으로 분리되어 조금 아쉬웠지만 환기창이 있어 주방 냄새 걱정 끝 대단지 아파트 앞이라 편의점이 건물 바로 앞에 있었고 베란다 한쪽에는 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방과 베란다 채광까지 좋은 알뜰옷놈 보증금 100, 월세, 관리비 포함 월 15만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